안녕하세요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 모델 전지현입니다. 저는 2015년 네파의 봄 여름 시즌 화보를 찍기 위해서 이곳 뉴질랜드에 왔는데요. 정말 풍경이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아웃도어 활동을 하다보면 이 갑작스럽게 내리는 봄기에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 네파 하이브리드 자켓을 입으면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 더욱더 자유롭게 아웃도어를 즐길 수 있겠죠 무브나운 매파는 자유다 무너와요 아멘